이게 뭐냐면 와이파이가 핸드폰이랑 연결되죠. 핸드폰이 컴퓨터랑 동기화되기도 하고요. 그런 것처럼 안돼.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둘 이상의 의미심장한 감정이나 이 사건이 타인의 것이랑 접속돼서 혹시 이 여자일까? 됐고 당신 한 번만 더 이상한 거 보내고 한 번만 더 알짱거려봐. 내가 확 빨간 줄 구워주는 수가 있어 내가.